무속인도 사랑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누구나 우리가 늘 항상 얘기하듯이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제자가 아니더라도 나를 꼭 도와주시는 수호신은 누구나 있어. 그거는 또 항상 멍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내가 지니고 다녔을 때 나를 생애주는 물건이라든지 집에도 놔두고 다녀도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 먼저 짓띠분들. 이 짓띠분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돼지가 들어간 부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찾아가면 그걸 제수부라고 얘기하고 돼지 제수부가 있어. 그러면 복돼지 행운부라고 얘기를 하거든. 쉽게 했잖아. 그거는 또 찾을 수 있다. 복돼지 행운부라고 하면 딱 나온다. 점집가 갖고 돈 들여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괜찮아. 아니 그거 보면 불교상에도 팔고 하려면 인터넷에도 막 판다. 요즘에는. 없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돈 들이기 싫다 하면 그래라도 지니어야 되지. 월짜끼고. 맞잖아. 그런데 그렇게 지니고 계시면 다른 띠보다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리고 오래 짓띠분들은 솔직히 조금 나는 별로 그때 얘기했다시피 운세가 그닥 좋게는 발휘 못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액땜하기 위해서는 빨간 여자분들이나 남자분 상관없이 빨간 속옷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금전이 새는 것을 방지를 하고 나를 생겨줄 수 있는 빨간색 지갑을 지닌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지니시면은 금전 새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건강도 지킬 수가 있어. 포인트 빨간색이야. 금전색 하면 안 돼. 그것 좀 알고 계시고. 자 소띠 분들 이분들도 이제 이분들은 복돼지 행운 부 이거 말고 집에 우리가 말하면 돼지 그림도 그려놓는 게 있어. 그런 그림을 걸어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것도 돈 들여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다이소 가서 있잖아. 돼지 저금통 팔잖아. 그거 돼지 저금통을 사서 어디다 주는 것도 중요해. 뭐 안방에 이거 다 때려치우고 주방에. 주방에 식탁 위에 놔두고 금전 재수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막 돈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싸게 싸게 하는 걸로 해주세요. 요즘 많잖아. 단돈 천원으로 할 수 있는 법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 그치? 자 그러면 아니면 이제 원숭이 인형 같은 거 있잖아. 소띠 분들은 원숭이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인형 있잖아. 많이 팔잖아. 그런 거 사가지고 책상 위에 두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인간관계.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다. 나는 뭐 그렇다.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닭띠분들. 룰삼재죠잉. 그래도 이분들은 꼭 뭐를 놔두면 좋다기보다는 안 좋은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드릴게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조나 소금 있잖아. 조. 좁쌀 알지. 조라고 얘기를 하잖아. 조나 소금을 섞어가지고. 집안 현관 입구 있잖아. 우리가 지금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 그게 요즘에 보면 뭐 플라스틱 통 많이 팔잖아. 그치? 그리고 뚜껑 닦였는 거. 그거를 딱 들어오는 입구에 딱 놔두시면은 집을 나가고 들어올 적에 몸의 기운을 정화도 시켜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올해는 금전보다는 이분들은 건강을 챙기셔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고 나갈 때에 내 나쁜 기운을 정화시킨다는 의미로 그거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돼지띠분들. 이분들은 집에다가 있잖아. 빨간 사과 있지? 빨간 사과 그림이 있어. 그거를 걸어놓으시든지. 그림도 뭐 나는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과 있지? 사과. 숫자도 중요해. 빨간 사과를 7개를 딱 접시에 담아가지고. 주방에 딱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재물이 들어오는 방법이거든 이것도. 근데 있잖아. 여기서 잠깐. 주방에 두어라 캤다고 했잖아. 사과 진짜 썩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내 있도록 그냥 눈으로 보고 있다가는 안 되고. 한 개씩 먹고 난데 채워놓으면 돼. 아 먹어요? 어 깎고. 왜냐면 그 계속 놔두면 버려야 되잖아. 썩잖아. 근데 그 놔두라 한다고 주방에 푹 썩을 때까지 놔둔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내가 먹었어. 먹으면 그 다음날 만약에 3개를 먹었어? 그러면 3개를 채워놓고 7개 숫자를 맞춰놓으면 돼. 그러면은 그게 있잖아. 아주 있잖아. 금전으로. 좋아. 범띠분들. 이분들 올해 꼭 뭐 저한테 오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 여러 선생님도 많잖아. 당첨부가 있어. 당첨부. 어디에 당첨이 된다. 그거 하나 지니시라고. 왜냐면은 이 돈과 복을 불러올 거란 말이야. 이 당첨부가. 어디 딱 해봐봐. 했는데 딱 넣었는데. 어? 뭐 자동차 당첨됐어요? 아니면 뭐 당첨됐어요? 이런 그런 게 들릴 확률이 진짜 많거든. 이 범띠분들이 올해. 그래서 꼭 당첨부를 하나 지니어서 몸에 지니시고 다니시면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띠분들. 부엉이들이 특성상 이게 떤 눈을 밤을 지새면서 주인을 지켜준다는 의미고 있고 재물을 지켜준다는 의미도 있거든 이 부엉이들이. 그러니까 올해 양띠분들은 이 작은 부엉이 있잖아. 뭐 집에 걸어놓으셔도 좋겠지만 부엉이 열쇠고리라든지 아니면 뭐 목걸이. 여자분들은 뭐 작은 부엉이 귀걸이 귀걸이라도 착용하시고 계시면은 불길한 기운들은 물로 가라. 그리고 재물은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필히 좀 알고 계셔가지고 하시면은 이 호명하신 띠분들은 진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궁이 있지 요번에 내가 구입했지. 양띠가 아니더라도 재물의 상징 아이가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래 쌍으로. 제가 깜짝 놀리는 분이 있을 때 comparable.